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, 뭔가 있긴 있는 거란 말이지. 대체 뭐고 왔냐? 글쎄요, 자료... 일쯤에. 그래. 그놈만 내 손으로 잡으면 살 수 있어. 만일! 대검 만일! 이게 사랑 제 기둥에... 이 경사부... 내 손으로 잡고 말 것이다.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? 내 손으로 잡고 말 것이다. 내 손 닫아. 거기서 대체 뭔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? 대체 왜 문이 안 열리 있는 거야? 눈앞에선 놈을! 이 경사부... 이 경사부... 대체 그 자를 왜 죽였어? 그 자라니? 니가 서영수 집에 있었을 때, 그 집에 들었던 도둑! 대체... 그 자가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! 이 경사부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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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려고 들어갔는데, 진짜 일지배가 나타났습니다. 어. 그분이... 그분이... 내 살이오! 내 살이오! 내 살이오! 내 살이오! 내 성 부랏래요! 그... 그럼 자네가... 이혼 후에... 그... 그럼...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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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